김혜정 어디서? 자고 일어났어? 집이야? 교회 가는 날인데 어딜 돌아다녀? 김 목사 그냥 저녁에는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나왔지 하루종일 교회에서 봉사 한 번 나 저녁에는 또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럴까? 별일 없지? 친구야? 아니 맨날 사고지 야! 장도영 하면 사고 아니야? 사고 사고 사고의 대명사 아니야? 사람은 자꾸 변해야지 잘 지내고 좋아할게 응? 어? 이동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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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셨나봐요. 맛있는 김치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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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중독자 되는거 아니야? 알코올 중독자 막 속상하지? 그렇지